여보세요? 언니 괜찮아? 신아, 여보세요? 형, 띠 땡끄리스 영람 릉 그치? 요망한 질이야 내가 분명 보통 사람을 안이네 그 눈이 어휴, 사람이 아니야 언니, 영릉 라우스 영권 그럼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? 가출한 중학생 찾는 거예요, 아셨어요? 감싸 띠어 다 다이풀어 수진해 봤어요 저 좀 살려줄래요 걔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벌써 셋이 다 죽었어 당신이 홍승영을 왔다고 한 오늘 새벽엔 벌써 죽은 지 열 시간이 지났어 아악 톤 와, 어마이 이자 다 다이 언니랑 같이 가면 안 돼 비클랑 디토핌 에지 드디어